스티라이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여보 됐다 됐다 나 뭔 말 하나 했네 깜짝이야 패치 타치 됐다 타치 없습니다 이제 이제 된다 아 드디어 받았다 오 한타 갈아야겠네 자 한타 갈게요 자 한타 패스 상파 처리 리셋 수많은 전투 끝에 타치마퀴를 얻었다 후유카이 키에테 레벨 100까지 한방에 인약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하던 기계 공장이 할건데 일단은 이 기계를 소환하라는건가요? 일단 이 기계를 오해 내가 지금 로봇이 하나야 이 기계 소환을 하라는거에요? 이걸 해야되요? 이제 알려줘야돼 이제 파츠를 올려야되잖아 파츠랑 소닉 같이 써보니 안좋던데 아이씨 근데 난 어쩔수없어 소닉이 지금 좀 퍽어났어 아니다 빌드에서 로봇랩 각각 높게 다이아로 주면서 코어제료 코어제료 아 한계면 소환 그 기계 레벨업에 몰팡하라고? 무료하는 거? 근데 지금 무료가 아닌데 랩업을 해야된다 어 내 기계를 잘 몰라 그러면 여기서 기계 코어를 누르고 아 아니잖아 아니 내 로봇이 좀 구리거든 어 내 로봇 아 내 로봇 아 저 로봇 이거밖에 없어 이거? 근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로봇을 랩업해야 코어를 아 근데 나 이거 완전 똥 똥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쭉 올리라고? 아 하나면 돼요? 아 하나면 돼요? 아 그래요? 물약 이거 매겨요? 자 레벨업 할 때 물약 이거 매겨요 이거? 밑에 거 매기는 거죠? 밑에 거 매기는 거 맞죠? 요거 요거 밑에 거 어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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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자 여러분들 자 물약 다이아로 다 매겨요 이렇게 자 물약 다 매길게요 그럼 여러분이 알려주는 대로 해야 돼 아 그러네 다이아도 다 매겨? 아 다이아도 다 매겨야된다 아하 자 다이아도 다 매겨라 다이아도 그러면 쌍 매겨 아하 아하C 근데 로봇 여러개 있어야 돼요 기계율로 계속 깨려면 다 써요 시원하게 아하C 나 좀 쫄고쫄고 냈는데 다 쓰라고? 다 써요? 오린 가야돼요? 아하C 아하C 아 일단 오린이여 내가 다 써요 아 다 쓰라고 하네 에바이 가장해 다 써 다 써 씨 오린에서 타치 키운 게 이들이다 오린에서 타치를 키운 게 이들이다 기계코 아 소닉을 더 올려? 근데 타치로 가는 게 다르네 타치로 가는 게 좋네 어차피 타치 계속 키울 수 있으니까 타치로 가 타치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타치 소닉 근데 이번엔 타치로 가네 아 끝났네 아 벌써 끝났어 아 아 그러네 겁나 쎄넘인데 20다이아로 소닉 초기하고 타치한테 쓰는 게 좋은 듯 아 와 삭가능인데 아 나 근데 소닉 좀 트레이키란 말이야 아 우진가크 갠별아 이제 무서울 게 없다 난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난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난 이제 무서울 게 없다 탱크톤마스터 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탱크톤마스터 그냥 격추젝 짜자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만약에 잡대기 가능하면 에픽 가능한 애들로만 해서 하고 싶기도 해 근데 여러분 이따가 제 거 보면 알겠지만 반행기 예 오 넉넉히 이렇게 갈게요 이다가 부개 가면 여러분 아무튼 깜짝 놀랄 거예요 반행기계가 에픽 플러스거든요 반행기계 랭크 랭크 갈 거예요 진짜로 자 방어로 태워주고 자, 파츠고 한 번만 내려주면 될 것 같은데 아, 짱짱해졌다 이야, 우와, 이게 코어의 힘 이제 뽑기, 기계 골고루하고 기계 조금 더 집중을 해라 진짜 보냈습니다, 국민의연화입니다 네, 국민의연화님 반갑습니다 자, 여러분 구독 안하시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오늘 또 새로운 이름들이 많은데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, 소닉이다 음소기 소닉 너무 귀엽지 않아? 원포면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구나 일단 얘너로 가보자, 이길 것 같으니까 아, 근데 가끔 이렇게 내가 괜찮다라고 하면 너무 오덕 같은데? 나중에 이번에 한번 가보고 싶다 유명 유튜버가 되면 꼭 이번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다 가볼 거야 뭐 포켓몬 센터 막 이런데 원피스 카페 막 이런데 다 가볼 거야 미화할 수 없는 의사 세렛드아 아!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